애틀맘타 오우 수리한 그런 집을 하나 찾았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들어와서 입구 들어오는 대문부터 싹 바꿨어요 그리고 집 대부분 진짜 큰 골격만 놔두고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다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 되게 작지만 아기자기하네 여기 다이닝 테이플도 참 예쁘게 놨다 음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싱크대가 완전 최고야 어머나 세상에 오 완전히 다 바꿨다고 여기 써있네요 오 이거 안 돼서 완전 새건데 역시 삼성 이것도 새고고 이것도 포인트로 이렇게 주고 부엌 너무너무 이쁘다 다 하얀색으로 하고 여기만 이렇게 포인트 넣어가지고 색깔 있게 했어요 밥 4명 정도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이에요 부엌이 너무 실용적으로 잘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컬러가 밝으니까 집이 진짜 더 커보이고 더 커보이고 아주 화나잖아요 바닥 진짜 잘 고른 것 같죠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다 이거 웬만한 새집보다 정보 훨씬 나는데 이게 아이디어다 이 코너장 어떻게 이렇게 못한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못해요 보통 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 바로 할 거라고 또 그니까 그니까 너무 너무 예쁘게 잘했다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여기도 여기 사실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가 쇼파 놔도 되고 저쪽에 식탁 놔도 되고 만일에 가족이 좀 많다면 네 창문이 아주 길잖아요 아 그러네 옛날 집들이 그래서 요즘은 창문 조그맣게 하잖아 유리 이렇게 길어서 답답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럼 커텐을 이제 천장부터 해놓으면 그치 더 높아 보이지 집이 블랙 와잇 그리고 골드로 다 바꿨어요 모든 악세사리들을 여기도 앉아서 밖에 보고 좋은데요 와 문장도 아주 한도는 안 드리고 예예 예쁘게 잘랐어 빛이 빛이 다 들어오게끔 이 집은 사방으로 다 환한 집이에요 그쵸 되게 환해요 응 엄청 환해 진짜 새집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나무색이 나 되게 마음에 든다 우리 집 거보다 더 색깔 너무 예쁘죠 나 이런 거 못 봤는데 알렌드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사실보다 더 길어 보여요 집이 되게 커 보이죠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아 이 부팅불 그러니까 구분을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환하면서 되게 넓어 보여요 너무 밝고 깨끗해 집은 동네에는 오래된 집인데 이 안을 너무 최신식으로 바꿔 손 댈 게 없네 사실 이 정도 꾸미려면요 10만불 더 들어요 요즘 자재랑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 집은 한 15만불 드렸을 것 같아 이 정도 고쳤으면 이 집은 한 15만불 드렸을 것 같아 위층도 다 잘 고쳤나 빨리 보고 싶다 어 마당도 이 정도면 요즘 집들 이 정도 사이즈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신혼부부도 좋고 애들 있는 집도 좋고 저처럼 50대 이상도 딱 좋은데요 좋아요 음 음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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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가 골드, 부엌이 골드면 여기는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쓸모있게 다 서랍장으로 했네요 이게 서랍장은 또 비싸거든 세상에 별건 없지만 여기는 변기고 아 옷방이 조금 작구나 옷방이 작은 데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긴 하네요 어 여기 샤워하는데 여기 지금 스페셜 유리창이 들어올 거라고 써있네요 12월 2일날 지금 수리 다 하고 마무리가 몇 가지 남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새집보다 훨씬 더 새집같이 잘 된 집이네요 또 다른 방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아 되게 밝다 그쵸? 여기 작은 방에 옷장 세탁기 건조기 들어오는 곳 여기도 타일로 예쁘게 해놨네요 아직 세탁기 건조기는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 공용 화장실 예술이 들어왔어 또 다른 방도 애틀란타 피치트리 코너스의 50만불대 집 아 정말 괜찮지 않은가요?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애틀맘과 함께 애틀란타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애틀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